화학 1 비킬러 모의고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기프태란 코스경영입니다. 선생님의 2023 수능을 위한 화학 1 비킬러 모의고사를 개강하게 될 건데 이 비킬러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왜 만들었는가에 대한 또는 여기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오토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제목이 뭐냐면 물론 시즌 1, 2, 3 모의고사 나가잖아. 전범위 문항이 되겠고요. 이거는 비킬러 모의고사니까 당연한 얘기죠. 몇 문항이냐면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선생님이 이걸 왜 만들게 되는지 아는 사람 선생님이 작년에 겨울 그때쯤 그때 선생님이랑 공부한 친구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받았었죠. 선생님이 강의 중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보완했으면 좋겠는 거 다른 선생님이 내가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걸 다 써봐라. 내가 다 해주겠다. 웬간하면 다 해주겠다. 그래서 올해 꽤 많이 보완이 됐잖아. 그죠? 그 중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비킬러 모의고사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요. 그쵸? 그래서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게 뭐냐면 이게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못했는데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20번을 풀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럴 수 있잖아. 그죠? 뭐냐면 등급이 2등급 목표라면 킬러가 우선은 아니니까 그런 친구한테는 킬러 문항에 대한 양질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비킬러에 대한 훈련이 더 필요하죠.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부를 다 해서 50점 받고 싶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킬러 문제 풀려면 시간이 허락해야 되잖아요. 근데 킬러 풀려면 비킬러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시간 타이밍, 재능 연습 이런 용도로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올해 이걸 내가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연간 커리할 때 아마 이걸 내가 20회 해주겠다고 그랬을 거야. 기억하거든? 근데 처음에 20회 하려고 그랬는데 음...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킬러 N제가 있잖아. 선생님이 킬러 특강이라는 게 있고 킬러 N제라는 게 있거든. 킬러 문항만 100문제에 푸는 게 있단 말이야.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비킬러를 풀기 위해서는 아, 비킬러 특강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신에 처음에는 비킬러 모교사만 20회 하려다가 자, 지금 하는 거 있죠? 스피드 비킬러 비킬러도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스피드 비킬러 유형 특강이라는 걸 선생님이 개강을 했잖아. 그쵸? 어, 근데 상당수의 친구들이 이게 반응이 좋아. 도움이 많이 된다. 어,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아, 바로 이어서 그러면 비킬러에 대한 모의고사를 보자. 요렇게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나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어, 좀 쏘리. 미안하지만 어, 10회분으로 만들다 보니까 10회분이면 좀 뭐 넉넉하진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회분에 대한 문항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풀이다가 이거를 딱 봤는데 처음에 뭐 개념 수업을 듣고 바로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개념이면 왠가는 풀겠지. 근데 아마 풀어보시면 어, 목표는 몇 분 안에 푸는 게 목표일까요? 20분이죠. 20분에 풀면 너무너무 좋겠으나 20분 안에 못 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수도 얼토당토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어, 이거를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난이도인데 이 난이도는 20문항, 전문항이 아니라서 몇 점 맞았나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몇 개 풀렸냐를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어, 똑같은 시험지를 언제 푸냐에 따라서 등급은 달라지거든. 그쵸? 근데 이 시험지를 만약에 여러분이 9월달쯤에 10월에 풀면 훨씬 더 시간도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점 좋아지잖아. 근데 선생님 이거 개강 포인트가 5월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야, 지금 우리는 5월달에 푸는 거니까 수능보다는 쉽게 풀자. 그럴 순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 실제 수능 난이도에서 아주 살짝만 아주 살짝만 난이도를 높였어요. 알겠죠? 그 난이도는 어, 중급에서 중상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틀린다고 좌절할 필요까지는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 빅킬러 모의고사를 풀 때 이걸 왜 푸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재미로 풀어보자.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시간을 투자할 때. 그쵸? 자, 이게 얻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얻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 여러분은 다 알고 있다 그래요. 개념이 되어 있는데 아, 선생님 개념 들었어요.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 어느 정도라는 폭이 다 달라. 사람마다. 그치? 그래서 이걸 풀면 나와요. 자기의 개인적인 개념 완성에 대한 수치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 이게 실수가 용납이 되는 단어는 있고요. 실수가 용납이 되지 않는 단어는 있잖아요. 즉, 틀려도 되는 데가 있고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오케이? 한 번 딱 개념 잡으면 1년 동안 맞춰야 되는 파트가 있단 말이야. 그런 파트들은 아, 틀렸다는 건 그쪽이 불안하다는 걸 확인해야지. 그죠? 어, 자꾸 실수, 실수, 실수라는 말은 가령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다음 또 하나는 문제 풀이 능력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사실은 중요한 비용을 차지하게 되는데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개념이라는 건 과연 어떤 건지 너무 쉬운 걸 개념이라고 한다고 난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수능을 위한 개념을 하는 거잖아. 즉, 문제를 풀이기 위한 개념. 문제를 풀이기 위한 개념과 문풀의 연동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엄청 뭐 새로운 어마어마한 고난도의 신유형을 내가 보여주겠니? 그러진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적정한 난이도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아, 이쪽 파트가 나는 개인적으로 어렵구나. 이쪽은 좀 괜찮구나. 그런 것들을 본인이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풀에 대한 능력. 아, 내가 그냥 너무 고지곳대로 문제 풀고 있구나. 센스라는 게 전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스킬을 좀 키워가는 거야. 아시겠죠? 어, 다음 또 하나. 어, 전범위 모의고사라면 당연히 어디가 중요하겠니? 킬러 파트가 중요하겠지. 그렇죠? 근데 이 비킬러 모의고사도 주요 문항이라는 게 있어요. 즉,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 문항, 또는 반대로 말한다면 모의고사에 내가 만들 때 공을 많이 들인 문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디냐면 당연히 이런 거 우리는 준킬러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요즘엔 준킬러예요. 선생님이 이 동임원소를 원래 킬러 특강에 늘까봐가 고인했었거든. 아, 근데 준킬러 특강을 비킬러를 만들면서 이쪽으로 포함시킨 건데 동임원소, 주로 어디 나오죠, 여러분? 3페이지에 많이 나와요. 세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쪽에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 동네. 그 다음에 양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4페이지에 많이 나와. 4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비킬러 유형에서도 양론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표로 나오는 양론 문제가 있고 보통 실린더로 나오는 양론 문제가 있어. 그렇죠? 동의원소도 두 가지가 있다. 뭐가 다르죠? 존재 비율을 이용하는 동의원소 문제가 있고 동의원소에다가 몰이라는 걸 이용해서 양성자의 몰수, 중성자의 몰수라는 걸 이용해서 동의원소랑 양론을 섞은 문제 유형이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이건 거의 준킬러이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엄청 준킬러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계산 문제다 보니까 용액의 농도 작년 수능에서도 농도가 그렇게 정답이 높지 않았어요. 조금 아쉬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PHPOH 이런 것들은 사실 틀리면 안 되는데 문제를 많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쪽에서도 나오거든. 약점. 야 너 여기 악하구나. 이런 것들은 점검할 수 있죠. 물론 어떤 친구에 따라서는 우선순위. 야 이게 내가 분자 모양을 틀리고 있네. 근데 분자 모양을 틀리는 상태에서 오케이? 이게 자꾸 다섯 번 봤는데 만약에 두 번 틀렸어. 그러면 틀리는 거잖아. 그러면 분자 모양을 틀리고 있는데 동위 원소에 너무 집착하면 또 순서가 잘못된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동위 원소를 제외한 또 이 두 개 제외한 나머지를 일단 다 맞춰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율 파트라던가 아니면 분자 모양 파트라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용결합에 대한 공융결합에 대한 파트 산하수를 개수 맞추는 게 안 돼 있네. 그러면 아 돌아오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빅힐러 모의고사 10회에 대한 갱을 하고 있고 궁금하죠 문제? 근데 문제풀은 퀄은 선생님이 봤을 때 상당히 좋다고 내가 자부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믿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풀고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러면 1회 해설에서 볼게요.